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는 엔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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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야지. 여기까지. 성 방송이 됐다. 무대를 하는 곳인데요. 어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바람에 지금 목 상태가 살짝 좋지 않은 느낌의 사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자이크처럼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안무가 어제 수정이 됐어요. 39초짜리로 그러면서 이제 안무가 많이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이거 하면서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도 이렇게 서서 해버릇하니까 꺼져있잖아요. 제가 알려주기로 했어요. 앉아! 이러면 바로 이렇게 앉지 않을까. 표정을 하면서 표정을 한 척 하면서 안좋아! 약간 이렇게. 안좋아 이러면 멤버들이 이제 섰다가도 이렇게 앉지 않을까. 정복하라! 스테이지! 밴디트야! 너무 예쁘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첫 무대를 이렇게 예쁜 곳에서 하는 게 안 믿겨요 아직. 안좋아. 이거 해야 되는데. 세트성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밴디트 드라이 리허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밴딛! 비 에디션스! 안녕하세요. 밴디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anthem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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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리 oath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자? 스테이지! 드디어 끝났어요 산업 끝! 공포에 모니터링 해야 돼요 공포에 모니터링 이상해 이상해 저희가 이거 TV에서만 선배님들 사진을 보고 봤는데 저희가 서게 된 한이 기분이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많이 이상하지요 기분이 얼마나 이상하지요?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는 만큼 왜 웃어? 제가 표현에 서툴러요 표현에 서툰는 가장 애교 많은 만남 이현이 바랍니다 오늘 생방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응원 소리 응원 소리 응원 소리가 너무 커 응원 소리가 너무 커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크죠? 할 때마다 깜짝깜짝 확삭이 생기고 오시는 것 같아요 확삭이 생기고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힘내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쇼막 중심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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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엇을까요? 아까 열심히 응원해주신 분들 지금 이제 만나러 갑니다 왕비 봉봉주 셋이요 만나고는 이현은요 안녕 아 승훈이 아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났지 이현 언니하고 승훈이하고 이현 언니하고 승훈이하고 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언니들에게 놀리기 언니들 놀리기 사랑이들 만나러 어? 좋은데? 어 좋아? 사랑이 좋아? 네 사랑이 좋아? 아 그래요? 메이드 바이 밴디트 예쁘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떡해 좋아하시려나? 좋아해주세요 제발 하나 둘 셋 밴딧 비 앰비션스 안녕하세요 밴디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글리터 자매거든요 아 맞아 글리터 자매 잘 보이나요? 자매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타났어요 좋아 아직 진짜 안 흘려 했는데 목소리에서부터 이렇게 참을 것 같은데 제가 언니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팬 여러분들 때문에 음악 소리 때문에 지병 언니가 울어요 깜짝 놀라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만큼 아파요 아 진짜 무대 위에서 언니 그 한 손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위기 위기였는데 진짜 울면 이건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일일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엄청 엄청 힘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갑자기 로고가 딱 보이는데 막 거기서 진짜 막 진짜 무대 위에서 웃고 냈어요 진짜 아까 모니터 하면서도 계속 잘 참았어요 오늘은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도 온 공개 짱 진짜 오늘도 온 공개 짱 오늘도 온 공개 짱 오늘 공개 짱 오늘 공개 짱 이거 띄고 있으면 원래 잘 안 들리잖아요 오늘 공개 짱 근데도 이걸 통과하고 완전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카메라 켜져 있는데 한번 해야지 아니 여러분 언니가 저 못 자게 해요 알겠어 잘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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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알겠어 나 잘 거야 나 잘 거야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아 나 더워 아 나 너무 더워 대기씨 너무 덥다고 나 진짜 식은땅 났어 빨리 자 빨리 자라고 그만 장난쳐 빨리 그만 장난쳐 빨리 자 아니 손 아니 손공개 뺏어 주세요 왜? 못 자게 해요 저 자 저 안 한다고 응 도움이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안 자 아 저희가 원래 안는 거에서 선서 끝나는 걸로 바뀌어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깜빡하고 앉아버리면 신영이가 왓츠 구성이 있냐? 아멘 이렇게 해준다 에디 고팩 네 계속 저희 오늘 미니 팬미팅이 있는데 첫 번째 처음으로 너무 달라요 진짜 빛 그쳤대요 저희 오늘 진짜 진짜 걱정했거든요 그쵸? 귀여운다는 뉴스 유튜브 저희 프로분들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저희도 많이 기다리고 아 아 아 네 여러분들 저희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좀 이따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여기 하늘이 부어서 날씨가 맞아요 여러분들 오 이렇게 아련할 수가 이렇게 여기에 틴트를 묻히는 수가 팬 여러분들 이따가 만나요 우리 이사하겠습니다 자 벤딧 비앤비션 안녕하세요 벤딧 팀입니다 그래도 2. 3. 3. 2. 4. 3. 5. 4. 다행이야 지금까지 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diamo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